안녕하세요. 오늘의 요리는 우엉조림이에요. 우엉을 식촌물에 한 30분만 담가주세요. 쓴맛을 없애기 위한 작업이에요. 여기에 간장과 맛술과 물 2컵을 양념을 미리 만들어 놓아주시고요. 다음엔 팬에 식용유와 들기름을 일대 사물을 넣고 볶아주세요. 어느정도 볶아주시다가 미리 만들어 놓은 양념장을 구워주시고 끓여주시면 돼요. 쫄이듯이 국물이 다 쫄때까지 어느정도 쫄아주시면 되겠어요. 끓고 있죠? 많이 쫄았네요. 그 다음에 올리고당을 4스푼 넣고 깨를 뿌려주시면 완성이랍니다. 신장이 좋고 다이어트에 도운 우엉조림이었습니다. 끝까지 짚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여러분